안녕하세요 다산의 듀 대표 전병칠 입니다 여러분들 전기 공부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전압이나 전류 저항 같은 크기를 나타낼 때 3 플러스 제이사 뭐 5 플러스 제이팔 자 이런 숫자들 많이 좀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의 크기를 좀 나타낼 때 20 볼트 인데 이렇게 각도 표시를 하면서 60 이렇게 각도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어떻게 각각 변환이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3 플러스 제이사처럼 가운데에 우리가 플러스가 들어가고 제이 같은 것이 들어가는 형태를 우리가 바로 복소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에다가 이렇게 각도 페이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극좌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복소수나 극좌표가 어떻게 각각 서로 변환이 되는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출발점이 하나 있고 자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번 알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점 이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점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좌표계라고 하는 것으로 이 A의 점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예를 들어 이 밑에 있는 걸 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Y라고 할 때 X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Y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위치하게 되니까 이 가로로는 세 번, 세로로는 네 번 위치한다고 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3,4 이렇게도 위치할 수 있었죠 만약에 이 조금 아래 만약에 여기에 어떤 B 지점이 위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가로로도 3이고 세로로도 3이니까 3,3이라고 위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좌표계를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직각 좌표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각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3차 평면도 있지만 이렇게 2차원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 점을 가로와 세로로 나타낼 수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조금 더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표기한다면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서 이제 XY라고 하는 대신에 여기를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하게 되면은 A의 지점이 3이고 B의 지점이 4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평면에서는 이렇게 직각 좌표계만으로 이 지점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여기 A라고 하는 지점은 똑같은데요 가로와 세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 거리, 거리로 우리가 좀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를 그냥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각도, 각도는 우리가 이렇게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거리와 세타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가 R인 지점은 이렇게 평면에서 이만큼의 거리가 되겠죠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죠 그런데 이 R 중에서 각도가 예를 들어 50도, 60도인 경우는 단 한 곳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와 이렇게 각도로도 우리가 그 지점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식을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은 직각 좌표계였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극좌표계다 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각 좌표계와 극좌표계는 나타내는 형식만 사실 다를 뿐이지 실제로 똑같은 점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설명하는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요 내내 서로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한 점까지의 이 거리를 R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이렇게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수직선을 쫙 만약에 이렇게 내리게 되었다면 이 수직선은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겠죠 물론 R의 거리는 이만큼이 될 겁니다 이렇게가 모두 다 R만큼의 거리가 되는 거고 이 극좌표계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R값이면서 각도가 이렇게 세타만큼 되는 곳이죠 그러면은 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밑변의 길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그런 거 배웠던 거 이제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이쪽을 X, 여기를 Y, 이쪽을 Z라고 하게 되고 이쪽을 각도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됐죠? 사인은 이렇게 되는 것이 사인이니까 Z분의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Z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니까 X분의 Y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변을 이야기할 때는요 밑변 우리가 X를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X를 알 수 있는 식은 여기에서 여러 개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이 코사인 세타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X만 놓고 보게 된다면 X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코사인, 다시 Z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X값을 알 수 있습니다 Z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빗변의 길이가 되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이 그림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Z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R이 되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이 높이는 뭐가 되냐면은 높이는 역시 이 사인 세타를 가져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바로 높이가 Y이기 때문에 Z 사인 세타, 즉 여기서는 R하고 사인 세타의 크기가 바로 이 높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아까 이 앞에서 우리가 A라고 했는데 A가 실제로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바로 이렇게 R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같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결론을 다시 여기서 정리해 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R하고 코사인 세타가 되고 B라고 하는 것은 R하고 사인 세타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각 좌표계를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어느 지점이 있고 자 이게 가로로는 A 그 다음에 세로 높이로는 이제 B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가 R 각도는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우리는 아까 위에서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3,4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복소수에서는 A 플러스 B, I 자 이런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기공학께서는요 여기 I라고 쓰게 되면은 전류와 똑같은 기호로 혼동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A 플러스 J, I 대신에 J를 쓰고 B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뜻은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두 개의 뜻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R, 이 R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Z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Z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과 같게 되니까 실제로 여기서 R의 크기는 이렇게도 둘 수 있겠네요 루트하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도 둘 수 있죠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R하고 코사인 세타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R하고 사인 세타 이렇게도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소수 평면으로 나타낸 A 플러스 B, I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B, I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크기가 서로 A 플러스 B, I니까 여기서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J하고 R 사인 세타를 한 것과 또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R, R이 서로 공통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밖으로 꺼내 놓게 된다면 R하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J 사인 세타와 그 값이 같게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 것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낸 것과 어떻다? 맞아요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그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 우리가 X, 그 다음에 콤마 Y라고 하는 이런 직각 좌표계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니죠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각 좌표계를 극좌표계로 한번 바꿔볼까요? 직각 좌표계를 이렇게 극좌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A라고 하는 이런 좌표가 있게 됩니다 이 좌표에서 만약에 A 플러스 J, B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극좌표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R 값, 이 반지름의 크기와 길이와 그 다음에 각도로 나타내게 됐었죠 이 크기는 이렇게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하면 나타낼 수 있고 자 거기다 이제 각도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세타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가로를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하게 된다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이니까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니까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아크 탄젠트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제 그 크기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가 R 값에 이렇게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온 값이 바로 이 R 값이 되고요 여기서 나온 값이 바로 이 세타 값이 되는 겁니다 직각 좌표에서 극좌표로 바꾸듯이 극좌표에서 직각 좌표로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좌표가 있게 된다면 이 좌표가 만약에 R하고 세타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R 사인 세타가 되게 되는데 R 값을 앞에 빼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도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만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실제로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직각 좌표를 한번 극좌표로 바꿔보고 그리고 극좌표도 직각 좌표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A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좌표가 3,4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직각 좌표죠 자 직각 좌표를 제가 이렇게 극좌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각 좌표가 3,4니까 이거는 우리가 복수수로 3 플러스 J 4 라고 놓을 수 있게 되고요 자 이것의 실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아크 탄젠트 A 분의 B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크 탄젠트 3 분의 4로 나타내게 되면은 53.13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직각 좌표에서 극좌표로 바꾼 결국은 뭐냐 3 플러스 J 4와 어떤 것이 같냐면 크기가 5고 각도가 53.13도인 것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3 플러스 3,4와 이렇게 길이를 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5이고 그 다음에 각도가 세타가 53.13도인 것이 똑같은 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도 할 수 있냐고요? 반대는 뭐죠? 바로 극좌표에서 어떻게 되죠? 직각 좌표로 변환하는 거죠 직각 좌표로도 변환이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5 페이저 53.13도였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바꿔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R 하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이 식을 풀어보게 되면요 R 값이 5였고 그 다음에 코사인 53.13 플러스 J 하고 사인 53.13 풀어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3 플러스 J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중간과정 하나 더 좀 써볼까요? 중간과정 하나 여러분들께 더 써보게 되면은 이게 5 하고 코사인 53.13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0.6 나오게 돼요 사인 53.13 하게 되면은 이거 0.8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6 5 곱하기 0.6 하면은 3이고요 플러스 허수 부분은 5 곱하기 0.8 하게 되면은 4니까 J 4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어때요? 3 플러스 J 4를 우리가 극좌표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 역시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상호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전기공학에서 특히 교류를 이야기할 때는요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런 좌표가 바뀌게 됩니다 즉 크기와 그 다음에 위상이 계속 바뀌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직각좌표 그 다음에 극좌표 형식으로 상호 변환할 수 있어야 조금 더 해석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공학을 배울 때는 반드시 이런 좌표계를 먼저 학습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도 더 이상 혼동되지 않고 쉽게 풀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관계없어요 혹시 시간이 되실 때 한 번 더 보시면서 이 내용을 알아두시거나 혹시 이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시 복귀하시면서 조금 더 쉬운 재밌는 전기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